자 상승 이후에 눌림목 그 다음에 반등. 반등을 더 강하게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미국 다우와 나스닥이 강하게 지금 바닷건에서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금도 반등 어일도 반등 거의 모든 상품이 크게 폭락 이후에 반등하는 구간이니까 굳이 상승 쪽으로 배팅해 있는 부분 꺾을 필요 크게 없다. 여기 고점 86달러를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 지금 현재 4연승으로 1180달러 수익 중에 또 1000달러 더 수익 중이니까 NO PROBLEM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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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 미쳤어요 8000달러 와우 풀배팅 들어왔어 자 지금 현재 1200달러 수익 중인데 와우 추세가 상승 중에 눌림목 아 무슨일입니까 이게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좋아 죽으면 되는거죠 빠진다 일단 절반 던져 4300달러 수익 그리고 3000달러 더 수익이야 기다리면 되는거야 일단 뭐야 그런데 6600달러 수익 뭐 쭉 밀려가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그죠 더 올라가는건 내꺼 아니야 그럼 어떻게 알아 그럼 어떻게 알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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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8000달러 정도 수익입니다 6600달러 수익에다가 1400달러 수익이니까 8000달러 1200 이에요 1200 price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음 챙겨요 8400달러 수익 이거 사실 더이상 할 필요 없거든요 매도 때립니다 이거 더 치유가기엔 부담스러워 하는거 같아 틀리면 도와내면 되는거지 아하하 고렇게 자 일단 끊습니다 8852달러 더이상 하는거는 좀 그런거 같구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크게 수익이 좀 났습니다 8852달러 수익의 총 누적 수익 4일만 입니다 16488달러 수익 났다는 소식 전해 드리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